무협거래에서 피카조건과 FOB 조건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카조건과 FOB 조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동일합니다. 두 조건의 상의한 점은 책임과 의무 구간에서 상의한 점을 보입니다. FOB 조건의 매도인이 본선상에 적재된 후에 물품인도 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피카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에게 인계시 매도인의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를 해상 컨테이너 운송으로 예를 들어보면 피카의 경우는 실제 컨테이너가 CY에 입고되면 매도인의 책임이 끝나고 매수인의 책임 구간으로 됩니다. 그런데 FOB의 경우는 컨테이너가 CY에 들어가더라도 의무와 위험의 이전이 본선 난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컨테이너는 CY에서부터 해상 운송인에게 인계됩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Y에서 선적되기 전 컨테이너의 데미지가 발생했을 경우 피카 조건의 경우는 매수인의 위험 및 책임이 되지만 FOB의 경우는 매도인의 화물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이 화물에 대한 손상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위와 같이 FOB의 문제점은 실제 매도인이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CY부터 선측까지의 위험도 매도인이 담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OB와 피카의 또 다른 차이점은 복합운송의 가능 유무입니다. FOB는 복합운송이 불가능하지만 피카는 최초 운송인에게 인계시 모든 위험이 이전되므로 복합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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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